XSFM입니다. I, D, W, K 뉴스 여러가지 다루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네, 이번주입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는 1953년부터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명시가 돼 있었대요. 안 써있는 거라 적용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굳이 70년 만에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임금, 노동시간, 사대보험, 근로시간 등등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기본입니다. 그렇죠. 다만 고용노도부 장관이 인증한 가사서비스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게만 한정입니다.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서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생충을 예로 들면 원래 일했던 문광은 전 집주인이 소개해서 인계가 된 케이스잖아요. 복숭아의 알러지 있는. 네. 근데 나중에 들어온 충숙은 어디 업체에 소속이 돼 있는 컨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기죠. 네. 그게 사기였지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사기가 아니었다면 문광은 적용을 못 받고 충숙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 두 가지 의미 정도를 짚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두가 생각할 법한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에 대한 인정. 또 하나는 모바일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네.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요즘은 앱으로 많이들 헬퍼를 찾으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 노동의 다른 영역에도 빈 부분이 있으면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단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계가 그동안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대보험이 인정이 안 되면 사실 아무나 인력을 집어넣을 수 있고 아무나 인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약간 바꾸는 과정에 또 놓여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도 이것은 첫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발이라 아직 부족한 건 당연히 많이 있고요. 이번 정권이 해놓은 일 중에서 나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돈들을 전부 다 보이는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 정부가 그걸 하겠다는 말은 더 크게 했었단 말이에요. 지하에 있는 돈을 끌어올리겠다. 그렇죠. 그 뭐지 뭐지 전월세 신고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신고가 안 되는 돈들을 전부 다 양지로 끌어들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소개를 해드렸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혹은 그 문제에 대한 헌법 내용을 바꾸는 이런 변화들은 아직 추진 중이라. 가사 근로자법입니다. 이름은. 가사 노동자법은 아닙니다. 아 이거 다음 총선쯤에 우리가 하겠네요. 뭐요? 가사 근로자, 운수 근로자, 무슨 근로자를 무슨 노동자로 바꾸는 입법. 364개.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도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디어 바우처법은 정부의 광고비 2,50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지 기준을 국민이 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법입니다. 무슨 소리야. 왜 써도 안 돼. 쓸 필요 없는 세금을 막 낭비하는 거야. 이미 그거 이상의 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모든 사설 언론사도 절반 관용이에요. 관이 원하는 기사를 써주지 않을 뿐이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죠.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언론 무슨 돈을 받죠. 네. 언론 무슨 돈을 받습니다. 저희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조금 더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로 언론사에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좋아요입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일종의 좋아요입니다. 네. 근데 좋아요뿐만 아니고 마이너스 바우처라고 싫어요도 가능합니다. 그게 됩니다. 이게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바우처, 좋아요를 많이 받은 언론사가 더 많은 바우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우처는 지원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무슨 지원금. 네. 이미 주려고 쌓여있는 지원금. 지금까지 주고 있었어요. 근데 뭘로 줬냐면은. ABC로 줬죠. 저희가 전에 설명해드렸던. 네. 그 뻥튀기된 발행부스로 줬죠. 네. 그게 동남아에서 팔린대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개발국일수록 얇은 종이가 되게 일상의 필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비닐 같은 거를 쓰면 안 되거나 최대한 덜 쓰게 하는 나라들도 되게 많이 있고 신문지는 여러모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글로 나가는 부스도 발행부스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풀지 못한 궁금증이 그게 있어요. 찍으면 찍는 바로 전세계에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끈따끈. 새 거 그대로.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항구로 나가는 건가. 네. 아마 그럴 테죠. 그러니까 그것도 쉽게 말하면 용과 같은 것을 싸는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국가가 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아 네.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언론진흥재난 미디어 연구센터에서 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 75.4%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에 이게 이제 그 최초에 나온 아이디어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관련돼서 그 뭐 포털의 편중현상 그리고 포털이 휘두르고 있는 편집권 같은 것에 좀 책임을 지우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그 원안 같은 걸 몇 개를 들고 와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 이거 고민이 깊지 않아서 큰일 났다. 뭐만 하려고 하면 언론에다 대고 칼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고민이 깊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디어가 괜찮은 게 나온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디어의 주요 골자는 그거죠.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해서 정부가 집행한다고 해서 정부가 생색을 내면 그건 언론 통제 아니냐 라는 시비에서 비껴가는 도구로 국민에게 그냥 권한을 돌려버리는 거죠. 네. 국민이 좋으면 국민이 소비해라. 그러면 국민이 소비하고 대신 돈은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고 집행해야 되는 돈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아니 그럼 이거 유튜브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그렇죠. 혐오파리 같은 거.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저는 왜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언론사 및 언론인 개개인들로 하여금 시장에 내놓아진 사람들인데 시장에 내놓아진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던 착각 같은 게 있었어요. 정규직들은 그랬고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중에 시장에 매여 있었어요. 하루에 20개의 기사를 써야 하는. 이 둘 모두에게 각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 스탠드 보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망가졌습니다. 손정민 군 사망 사건 이후로 이제는 시사 뉴스도 잘 안 다뤄요. 더썬 그러니까 데일리메일 같은 타블로이드가 돼버렸어요.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이러면 소비자가 알아서 떠나거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달리 다른 포털의 구성을 바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 편집권이 거의 지금 컨텐츠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빼앗길 거예요. 대신에 시장한테 완전히 맡겨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에디터가 설명해준 대로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면 일단은 예전엔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문화 중에 하나인 기자가 브랜드로 바뀌는. 지금은 그런 게 현격히 줄어들었죠. 기자가 그냥 직원이죠 많이. 네임드 기자. 그렇죠. 20년째 이 패턴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고 연습을 충분히 해본 오마이뉴스의 방식을 많이 차용할 필요도 있고요. 최초 초기에는. 이건 앞으로 좀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어떻게 편안하게 조직하느냐는 양대 플랫폼이 할 일이기도 하고 국회가 걱정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요. 쓰기에만 편하게 만들면 여러모로 언론인들도 좋아하고 포털도 싫어하지 않고 국민들은 더 편안해질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시행착오는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바우처에서 일부러 좀 탈피에 대해있는 언론사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지역정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정찬민. 정찬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에 개발 인허가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경찰은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 기흥구 인근 주택 개발을 하려는 한 시행사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또 개발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여서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장은 현재 민선 1기부터 민선 5기까지 모든 시장이 재임 기간의 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 중 4명이 개발 관련 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발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군의회 시의회의 의장선에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선거 방송할 때 많이 전해드리곤 하는데 다만 이런 기록이 하남시나 용인시의 많은 것은 다른 지방도시들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가장 커져나가는 메트로가 새로 생기는 곳이잖아요. 여기 이권은 커져나가 너무 크거든요. 용인 같은 곳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하남시 설명하면서 하남시도 이런 거의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남시장의 범죄 기록을 들여다보면. 따라서 이 민선 용인시장 중에서 전과 기록이 깔끔한 건 현임시장밖에 없어요. 제가 귀여워하는 분이죠.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임시장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보시죠. 그저께 전혀 깜짝 놀라고 먹먹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향년 50세 최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우리가 축구에서 골키퍼를 빼고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주전급의 실력을 갖춘 선수를 한국 역사에서 생각해보면 허정무 부회장과 박지성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라고 그러죠? 아마 전북현대에서. 이 두 분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아인트오벤 출신이고 주로 유럽 축구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맨체스토 유나이티드의 프랜차이즈 스타. K리그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유상철 감독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이 이쪽 끝에 저쪽 끝을 띄우면서 유상철을 부르짖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세대의 사람이죠. 명복을 빕니다. 다음 보시죠.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맡기 위한 택배노조, 택배사, 정부의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서 택배노조가 6월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고 2천 명이 넘죠. 그리고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의 형태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줌법입니다. 네. 결렬의 이유는 대리적 연합회의 불참, 임금 감소 대책이 없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원의 적용 시점 등등 다양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한 번에 보도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마다 다르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회의 들어가는 시점마다 나오는 소재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로 택배사가 아니고 대리적 연합회에서 합의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대리적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최 말단 노동자들에 비해서 힘이 더 없죠. 대응 능력이, 본사에 대해서는. 네. 훨씬 파리 목숨이죠. 대리적 연합회에 대한 어떤 회사 차원의 압박, 사계사 차원의 압박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엿보이고요. 그 외에는 저는 가장 많이 보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사측이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원 적용 시점에 대해서 말을 많이 바꿔요. 네. 하겠다고 했을 때 파업을 접은 적이 지금 몇 번입니까? 저희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사회적 합의원 적용 시점을 할 테니까 1년만 늦춰달라고 갑자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새로운 오퍼를 얻는다는 건 합의를 빨리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해석해주면 이 파업을 여러 번 안 하려고 꾹 참았는데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임금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물류분리라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기사님들이 하시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데요. 이것 역시 똑바로 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을 통해 들으셨죠? 몇 번을 참았습니다. 택배너 저는. 그러니까 파업을 자주 한다고 화내시기 전에 알아볼 것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드라이브인을 거쳐서 뭔가를 먹고 왔습니다만. 맥도날드의 BTS 세트가 출시가 됐죠. 포장용기, 광고 포스터 그리고 출시 기간 동안 맥도날드의 매장 직원들이 입었던 크루 티셔츠 등이 리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전 세계에 다 구매층이 있는데 전 세계 맥도날드가 이걸 다 동일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분된 물자가 있어서 어떤 나라에는 이 프로모션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맥도날드 매장에 가보시면 그 여러 가지 색깔로 돼 있는 까만 티셔츠, 크루들이 다 입고 있죠. 방탄소년단 맥도날드. 초성 써 있는 거요? 네. 그게 몇십만 원에 팔리는 중입니다. 한 30만 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베이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걸 눈치를 챈 다음에 재산 증식의 수법으로 아침에 맥도날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포장지 곱게 닦아가지고 하시려고. 벌써요? 그래도 돼요. 저도 2020년대, 10년대를 맞이하면서 바뀐 세상의 문화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예전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물건, 가격을 시장이 매기는 물건의 시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림 시장, 볼동품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가 따로 성성이 됐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팝아트가 인류에게 대중화된 다음에 팝아트가 사람들에게 알려준 지식이라는 건 이런 거였거든요. 예술은 복제일 수도 있다. 복제도 예술일 수 있다. 공장의 시대에는 대량 생산품이 예술일 수도 있다. 영원히 복사되는 것이 예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세대죠. 그 팝아트의 정신이. 공장에서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을 돌리는 원청회사가 원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력, 최종 권력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리셀 시장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되팔렘이라고 몇 년 전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옛날에는 이걸 되팔렘이라고 욕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느끼실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신발이 제일 익숙하니까요. 신발을 나 땡키나 땡티다스에서 내면서 자기들도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게 얼마에 팔릴까? 자기들은 정가를 붙여서 내놓지만 그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닌 건 모두가 알고 있고 이거의 시장가가 얼마에 형성될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땡티다스나 나 땡키도 긴장을 한 레벨을 더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콩고물을 더 떼어먹을 수 없어. 왜냐하면 시장의 권력이 우리보다 크니까. 를 알아요. 그렇죠. 이제. 대신 그런 눈치는 봐요. 그 전에 리셀가가 높은 신발이랑 비슷한 디자인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에 내놓은 걸 사람들이 100만 원에 산다고 해서 공장이 100만 원을 붙이진 못해요. 시장은 권력을 빼앗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쳐다봐요. 시장 권력이 가격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BTS 세트를 10만 원에 팔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리셀이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변화를 BTS를 통해 소개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XSFM입니다.